어떤 상황에도 가를게 돼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무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도 보면 나무들이 참 울창하고 멋지죠. 그런데 미국의 나무들은 워낙 커서 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한국에서는 산을 가다 보면 우리 소나무, 한국의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문데 소나무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보면요. 나름대로 자라려고 열심히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지멋대로 자르니까 또 나무들 사이에 계속 싸웁니다. 나무들이. 그래서 이 숲을 가보면 숲이 정리가 되지 않은 숲들이 대부분이고 그 나무들끼리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제가 나무에 아주 전문가인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산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소나무를 딱 봤는데 그분이 오, 저 소나무는 너무 멋지네. 그러시더니 저한테 저 소나무가 잘만 자랐으면 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잘 아나요. 그랬더니 저 나무를, 저 나무가 제대로만 자랐으면 저는 1억이 넘는 나무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소나무 한 그루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소나무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의, 오른쪽에 약간 균형을 약간 잃었어요. 그래도 저건 한, 내다 팔아서, 파서 팔면 아마 5, 6천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들이 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라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자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삐죽삐죽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지 않고 또 나무들끼리 자라다 보니까, 지멋대로 자라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자라게 만들고 그러다가 좀 심할 때는 숲 자체가 죽기도 합니다. 서로 나무가 거기다 또 아주 나쁜 경우에는 요즘 넝풀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나무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때는 숲이 죽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랑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또 주님의 다스림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모여서 만든 숲이 굉장히 아름다운 숲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지를 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지멋대로 자라서 다 삐죽삐죽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결국은 그러다가 나무 모양들도 다 망가지고 심할 경우에 숲도 망가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했었죠. 우리 하나하나가 나무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 늘 이것이 우리가 나 혼자 삐죽삐죽 지멋대로 자라고 싶어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는 또 분재들을 좀 키워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키우는데요. 꽃집에 갔더니 한쪽 구석에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그런 요만한 묘목이었습니다. 삐죽 이렇게 컸어요. 끝에 꽃이 달렸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게 무슨 나무예요? 그랬더니 보광나무래요. 아 이게 보광나무구나. 보광나무 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사다가 이거 모양도 삐죽하고 미운데 그냥 저거 덤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덤으로 가져왔어요. 덤으로 가져와서 집에서 아내 몰래 우리 아내가 아끼는 저희 아내도 또 저희 아내는 저랑 좀 다른 종류의 다육식물을 키우는데 아주 예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애지중지하는 분이 그걸 싹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딱 심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분이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뻐서 제가 걔를 데리고 설교하러 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새벽에 나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보광나무야 오늘 내가 너무 힘들다. 나의 기쁨조가 되어주렴. 그러고서는 걔를 들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놓고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 이게 너무 이쁜데 얘를 데리고 설교하면 너무 좋겠어요. 예화로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또 단에 올라가가지고 단에다 놓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나무가 너무 이쁘다고 도대체 무슨 나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던 보기 싫은 찔쯤하게 자란 나무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담기니까 우리가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플라스틱 분에 담겨 있었던 보강나무와 그 아름다운 잘 적당하게 잘 이쁜 화분에 심겨진 보강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사실 보잘것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맞죠? 오늘 반응이 좀 늦으시네요. 우리 한국에선 젊은 사람들이 이걸 버퍼링이 넣는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빨리 접촉이 안 되는 거죠. 버퍼링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참 별 볼일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담길 때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가 돼요. 정말 보기에 이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삐죽삐죽 자라는 것들을 키가 이렇게 자란 놈들을 그래서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놈들의 밑에를 다 가지를 쳤어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니까 벌써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가지가 옆으로 퍼지게 될 거고 꽃이 올해는 하나만 폈는데 쭉 해서 하나 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 뻗어나온 가지에서 여러 개의 꽃이 피게 될 거예요. 가지가 잘릴 때 아프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담긴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아플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자르시나 나를. 그러니까 잘라야 모양이 예뻐지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지멋대로 자라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분에 담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아멘? 네. 그래서 분재를 하다보면 이상하게 자란 나무들일수록 분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자라가지고 삐뚤어진 놈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를 잘 쳐서 다시 잘 키우면 아주 아름다운 분재가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란 화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이 찌그러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예수님께 손에 맡기세요. 난 이미 늦었다. 너무 휘어버렸다. 나무가 이렇게. 그 분재들을 보면 이렇게 똑바로 자란 분재들도 있지만 막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막 이렇게 누웠는데 가지를 잘 쳐서 모양을 만들고 다듬으면 정말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문제가 되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면 안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를 다듬어주세요. 완전히 삐뚤어진 거 지금 다 바꿀 수 없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아멘 늦는 법이 없습니다. 늦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로아의 금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드신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여서 어제 제가 얘기한 주제가 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라면 오늘 얘기하는 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빨리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면 fasten your seatbelt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달릴 거니까 fasten your seatbelt 그리고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다뤘던 본문의 끝부분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제가 잠깐 이 얘기할 것처럼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그의 만드신 바라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수복수 개념이 없어서 여러분 영어가 여전히 힘드시죠? 영어할 때 단수복수 자꾸 틀려요 우리는. 우린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럼 내가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 영어로 하면 만드신 바가 복수용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복수용으로도 실제 사용되어서 로마서에는 그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할 때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할 때 포이에마 신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이에마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We are He is He is Masterpiec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로 단수로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작품이면 작품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문법 얘기하는 게 재미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은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11절부터 22절까지 교회가 그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Fasten your seatbelt.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하나의 대단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포이에마예요. 만드신 바라. 그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작품이라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떻게 작품이 됐는지를 11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일단 우리는 절대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사도바울은 늘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 이 말 잘한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구원 받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자꾸 기억해라. 전에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어제 제가 딴 데 가서 설교했나요? 그죠? 맞죠? 생각나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을 하 너희가 그때의 그때의 전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그때는 옛날에는 여기 있는 말씀들 제가 다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주마간상격으로 얘기하고 오늘 좀 프랙티컬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신학적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얘기들이 쓸모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신학적 기초를 좀 놓고 얘기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방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2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한례당이다. 종교적인 전통으로 볼 때 한례자들로부터 너희들은 무한례자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때의 너희는 또 그때 또 나오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건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자꾸 잊어버려요. 메시아 밖에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존재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돼서는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영적으로 아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너희가 옛날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공허했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맨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옛날에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할레인과 무할레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등등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어렵나요? 온갖 찾다 하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잡다라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도 한 번 옆에 보세요. 나랑 좀 비슷한 종류가 있나요? 같이 앉으신 부부끼리도 같은 종류가 아니시잖아요. 부부끼리도 이게 달라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딱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린 성격과 기질이 너무너무 달라요. 학력도 다르고요. 경제력도 다르고요. 개인적인 능력도 다르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메스터피스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워낙 와서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러는 건 당연한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였어요. 원래. 거기다가 또 뭐 지방 전라도 경상도 여기까지 오셔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우리 반도에서 살 때는 그랬는데 여기 이 큰 땅에 와가서도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또 무슨 학교 넌 독수리냐 넌 고양이냐 병아리냐 이러면서 또 뭐 학교 안 되면 해병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지금 12절부터 11절부터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라. 전에 어땠나. 너희 전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절대로 특별히 이거 좀 제가 얘기 깊게 안 할게요.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이렇게 견혼지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관계였던 정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관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냐.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 아니고 남북관계 이 정도도 아니고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굿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이제 말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우리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랬던 우리들이 그리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맨 앞에 이제는 나오죠? 이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아주 즐겼어요. 전에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어땠는데 구원받고 난다면 어떻게 됐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여러분들 에베스 1장부터 10장의 구조랑도 비슷하죠?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일으켜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우편에 앉았다. 똑같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번에는 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에베스 2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22절까지는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대단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거의 정교하게 이렇게 마치 조각을 하듯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 가까워질 거라고 가까워졌다고 똑같죠? 앞에도 그랬죠? 살아날 거라고? 아니 살아났다고 일으킬 거라고? 아니 일어났다고 앉을 거라고? 아니 앉았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 둘로 하나를 만나서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이 축간에 막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세프스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성전에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단을 일곱 개 올라가고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여성들의 여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일곱 계단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오고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도 이 벽 앞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라틴말과 헬라와 헬라우로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벽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상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을 대고 들어갔다고 해서 소당이 일어났던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방인들은 계단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께서 피를 통해서 이걸 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깨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허시고 15절에 원수된 곳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유대인도 이방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라도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경상동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남자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여자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자유자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종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재벌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가난한 거지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다 달랐던 사람들이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소극적인 사람도 들어오고 외향적인 사람도 들어오고 내양적인 사람도 들어오고 건강한 사람도 들어오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이런 건 안 믿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갈 걸 믿습니다. 이런 건 믿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그거 믿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한국교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독제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안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안 믿더라고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달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이 마킨담을 허물어버리시고 그가 화평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여기서 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참 이상하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부기와 영화로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지금같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긴가민가 물론 그러시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휴대용으로 하나의 교회 스태프들한테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해요. 제가 설교하면 저는 아멘을 함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교회에 가면 아멘을 너무 많이 해. 가로뉴다가 목매달아 죽었느냐 그래도 아멘 뭐 이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 필요할 때는 아멘을 할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포토블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 아멘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아멘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중요한 때는 한 번씩 눌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 아멘은 참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되고 이상한 곳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수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안 하는 게 노우맨이죠. 노우맨.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14절까지 15절까지 입니다. 15절 16절까지 그래서 십자가로 이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모를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가 평안을 저하시고 가까운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달랐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뭐가 보여요? 나와 다른 게 보여요.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거슬려 어떤 사람은 왜 행동할 때 꼭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있는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척을 왜 이렇게 또 하는지 사람들마다 다 달라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쪼끄면 삐지는지 그리고 또 시험 들었다고 그래. 아간 저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때문에 제가 시험 들을 중이에요. 지격이에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시험 별것도 아니고 마음 상하면 시험 듣는데요. 교회에 와가지고. 아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우리가.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십시다. 그냥 솔직히 고백합시다. 참 이상들 하네. 이렇게 그게 맞아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 차이보다 덜하지만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맞아요. 뭐 여기는 아멘가짓겸 할 건 없지만 고개는 끄떡거릴만 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다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자분과 여자분 결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평생 사시면서 정말 저 인간이 이해 못하겠다. 거기서 꼭 인간이 나오더라고요. 인간 정말 다정스러운 표현이죠. 정말 정서적으로 풍부한 인간 그래서 또 어떤 엄마나 엄마들은 아빠를 부를 때도 자기 아빠를 자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 정말 얼마나 그 인간이라는 단어가 참 정교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달라가지고 부부도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부부들도 하나 되는 부부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부도 사실.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에베스 5장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사분오열하고 각각 자기 멋대로 살면서 사람을 서로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다시 하셨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나오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느끼나요? 완전하셨다고 느끼나요? 아니에요. 기독교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해 보셨어요. 그게 로마스에서는 저스티파이예요. 그게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건 우리가 유교적인 의미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롭다. 저스티피케이션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변화되는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딸로 보시면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게 저스티파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된 게 느껴지나요? 느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안 느껴져도 우리는 하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내 감각과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동의예요. 전인격적인 수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린 너무 다르다. 우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밑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그 다음엔 아까도 똑같죠.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목적이 뭐고 결과가 뭐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오는 세대에 증거하기 위한 거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실제적인 얘기여서 제가 여러분들부터 여기서부터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나갈게요. 그 전에 좀 먼저 얘기해야 될 건요. 얘기는 조금 더 주장하고 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교회는 다 한번 따라 보세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시카고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나눠지냐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걸 보고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막 통탄하기 전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깨지지도 않아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깨져 있습니다. 관계들이.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저 사람 정말 보는 거 괴로워. 차라리 이렇게 시험들 바에는 다른 교회 가는 게 낫지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또 다른 교회 가보면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 저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왔더니 또 있네 저기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안되겠다. 또 교회를 옮겨.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신앙 고백들 하고 계세요. 거기에 똥 있잖아 가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린 다 달라서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건 이유가 못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클럽을 만들어서 모여요. 클럽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클럽이에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클럽이에요. 우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의 공통분분은 예수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좀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죠. 오케이? 우리 다른 거 당연하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그로부터 이제부터 또 이제부터 나오죠. 너희가 외인도 아니여 손도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두 단어를 먼저 좀 집중합시다. 그리고 22절부터 22절까지는 한 이미지예요. 19절에 보면 동일한 시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티즌인데 사실은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누구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심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청년들 집회에 가서 이걸 여러 번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야 니들 불교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냐? 그럼 한 천명 모인 학생들 위해서 보통 한 명쯤 나옵니다. 불교의 중심 사상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사성제라고 사제 또는 사성제라고 요약합니다. 사성제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가 시작되니까 오늘은 기독교 합시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합시다. 사성제를 마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걔네들은 불교 쪽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다음에 물어보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냐? 애들이 구원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천명이 모였는데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복음서를 읽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피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 손해가 있는 게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걸 천당하고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또 불교의 영향이 있어서 천당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뜻이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을 하늘나라라고만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요. 한국 기독교가 약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놓치는데 이 번역이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나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랑 똑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다 잘 덮기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갓 대신에 헤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랑 킹덤 오브 갓이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입만 열면 그 얘기셨어요. 천국을 무엇에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제가 청년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선언격인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고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막시즘 있잖아요. 막스예요. 칼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공산주의 이론을 모르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책을 꼭 읽으세요. 거기 청년아 그러니까 난 늙었으니까 안 읽어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 청년이 영적 청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청년일 수 있어요. 청년아 때가 찼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렇게 했더니 청년아 때가 찼다. 여러분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쓰세요. 뭔데? 청년아 사우나 가자. 썰렁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썰렁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중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제가 길게 이거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얘기니까 이쪽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 아주 핵심적인 거 알려드리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걸 좀 자세히 보시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따르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현세와 미래와 교회와 세상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정치계, 경제계 이거 하나님과 관계 있나요? 없나요? 관계 있어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 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사상의 중심 사상이고 그게 마가보음 1장 15절이고 그게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강의 내용이에요. 그게 중심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였어요? 그래서 임했어요. 그런데 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임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임하실 때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도래에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언제 완벽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제일 임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이미 임한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 사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일 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나라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에 임해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제일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드러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하시겠어요? 이걸 정말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이걸 정말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공부 못했어요.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믿지도 않은 거니까 알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끔찍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다고 이미.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이게 끝난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린 중간계 두 가지가 겹쳐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끝날 거고 하나님 나라는 지속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도와 동일한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이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뭘 위해서 하시겠어요? 정말 믿으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화폐가 두 가지 화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화폐개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화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지 말자. 그건 너무 기분 나쁘다. 어느 A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A국이 A국에 돈이 있어요. 화폐가 있잖아요. A국에 화폐가. 그런데 미국이 침공했어요. 미국이 침공하면 안 되죠. 미국은 침공하면 안 되죠.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합시다.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 나라를 들어와서 침공해서 이제 잡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잡지는 않았지만 이미 침공해서 이제 얼마 오면 이 나라의 주권은 상실돼요. 자 여러분 어느 화폐를 쓰시겠어요? 이 화폐는 없어질 화폐예요. A국의 화폐는 러시아 화폐는 이제 새로운 나라의 화폐예요. 이거 많이 모아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빨리 이걸로 뭘 바꿔야 돼? 이쪽으로 바꿔야지. 러시아 화폐로 바꿔야지. 맞아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늘나라의 거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뒤바꾸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다 달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놀랍게도 한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도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면 모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속사회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시민이 됐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어제 제가 가나한 성도 얘기했죠. 교인들 교회를 떠나고 오늘날 여러분 이민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유가 하나가 먼저 한국에서 이 땅에 오는 이민 오는 사람들이 교회 갈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요? 한국에서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할 때로 했어요. 기독교는 한국에선 대안이 아니에요. 이민 간다고 교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미친 짓 하는 사람들 그 그룹에 왜 들어가 내가 제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는커녕 이 땅의 세속적 가치를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이 끔찍한 모습을 교회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길 누가 들어와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힘드신 거예요. 또 이민교회는 또 이민교회대로 여기서 또 온갖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셨어요. 초대교회에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3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 이 복음이 파고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비전을 가졌던 별벌일 없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곧 완성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 인생 짧아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거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왜 살 것이냐. 이 땅의 나라를 왜 살 것이냐. 그러니까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과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 취급하고 숫자에서 세지 않았던 여자들을 존중하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자들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런 막 혁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저는 우리 나들목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저희 교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가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희 나들목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위에서 세워진 교회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의 관심사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없으면 신앙생활 어디 와서 하냐면 교회에 와서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교회 밖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와서 쉬고 배우고 격려받고 도전 받고 아 크리셜 라이프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구나 정의는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갈등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것들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로 준비가 무장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돈으로 재고 폼 잡고 이럴 때 겸손하게 섬기고 나보다 약한 자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어디서 배워서 여기서 나가서 그거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의 실천장이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인 척 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안 다르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다른 건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식기도 하는 거 기도할 때 식기도 하는 거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늘 식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성형책 들고 다닐 때 꼭 이렇게 들고 또 옷도 제가 막 청바지 입고 일부러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목사는 꼭 그렇게 입어야 된대 머리도 짧아야 되고 일부러 길어요 이렇게 머리 왜 그래야 돼 저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인 게 드러나는 게 싫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면 사람들이 저랑 저한테 가까이 안 와요 목사인 줄 모를 땐 저한테 친근히 대하고 저하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면 사람들이 더 이상 상종을 안 해요 저한테 상종을 안 한다니까 진짜 그 끔찍한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닌 척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저희 음식점 같은 데서 가끔 가서 서브하는 사람들하고 장난쳐요 내 직업 내가 뭐 하는 뭐 이게 좀 친해지면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대답을 해요 내가 다섯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섯 번 안에 맞히면 내가 앞으로 이 음식점에 매주 한 번씩 오지 못 맞춰요 저를 뭐 별거 다 나와요 음악가가 아니야 뭐 별게 다 나와요 재미있어요 왜 목사는 다 똑같아야 돼 목사 모습이 우리 박 목사님들 좀 자유학계의 애들 있어요 박 목사님 청바지 입으세요 그게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는 거룩해야 된대요 거룩하게 넥태를 매는 게 거룩한가 여러분 성도 우리의 삶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가야 돼요 교회 밖에서 사는 게 그게 진짜 신양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나가시면서 아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신양생활 잘했다 그러고 나가시지 말고 나갈 때 이제부터 신양생활이다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자마자 참으면서 아이씨 잘 왜 저렇게 오나 아니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신양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인 나라 백성의 생각이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와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생활에서 자꾸 비리가 일어나는데 이 비리가 일어날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난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크리스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성실히만 가르치면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크리스찬 교사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크리스찬으로서 학문을 한다는 건 뭐죠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뭐죠 이런 질문들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비즈니스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교육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가정생활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여가생활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경제생활을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당신도 왜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베드로저서 3장 10호전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소망을 물어본다고요 왜 그렇게 사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린 그 나라에 따라 사는 거네 전도는요 사람들 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좋아 예수 믿음이 있잖아 병도 낫고 말이야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랬어요? 난 예수 믿고 갈등이 너무 심해졌는데요 고민이 너무 많아졌는데 예수 믿고 안 그러세요? 오? 예수 믿고 평안만 누리고 계세요? 그분 좀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네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 더 심해져요 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꼈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넌 크리스천들한테 우린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이렇게 사는 거 되게 힘들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기 때문에 발은 세상에 닿고 있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기 때문에 그 이중생활을 해야 돼서 되게 힘들다 근데 우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 몸이 약해서 가끔가다 믿음이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솔깃할 때가 있지만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도 여기 빨리 안 들어오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복음전도는 선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걸 적당히 꼬셔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예수 믿는 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할 때 복음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살살 꽂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와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결국 믿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혁명단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혁명단의 비밀결사조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노예들과 같이 식사를 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뭐 꼭 이런 거예요 재벌이 재벌이 자기 회사 수익이 되려다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 사상 충분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몰라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달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같은 시민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교회 얘기 조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꿈꾸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뭘 하겠다네요 교회 밖에 나가서 뭐 할까 꿈꾼다고요 저희 교회의 한 형제가 제 앞집에 살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방에 와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랬지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중산층 교회 맞죠 중산층 교회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교육받고 다 똑똑하고 잘났죠 다 잘나지는 않았지만 좀 잘난 편이지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 그냥 가끔 노숙자 도우라 가고 헌금 좀 하고 그 정도지 그럼 목사님 그럼 목사님 도대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고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말고 누구 있니? 저인데요 그래 그럼 네가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제일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제일 관심이 있는 너는 가난한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해본 적이 있니? 그럼 그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나가서 노숙자들 밥 먹이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있니? 아니 제가 그래도 자주 나가잖아요 아니 너 나가는데 교회에서 너 혼자 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해본 적이 있니? 아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누구누구야 너 나한테 예수를 그렇게 배웠냐? 우리 교회에서 네가 그게 관심이 있으면 네가 기도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아야지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넌 우리 교회 아니냐? 그럼 내가 하리? 내가 설교도 하고 밥도 푸고 어린이집도 하고 공부방 애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너 나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딴 교회 가서 그거 하는 데 가서 해 그렇지만 네가 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당분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은 힘들겠구나 너 같은 놈 하나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럼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밤에서 너 나가! 고개 푹 숙이고 나갔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친해요 친한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친구가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바하 밥집이라고 하는 밥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을 먹여요 원교회가 거기 돌아가면서 가서 밥을 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드려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노숙 생활에서 갱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다시 살리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돈도 좀 받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쪽방에 들어가게 하고 직장을 찾아주고 사실 노숙자 사역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그렇게 갱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서너 명이 그래요 오기 직전에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냉면집에 갔는데 냉면집에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교통정리를 해준 주차요원이 저를 보고 반갑게 오세요 수 많이 봤는데 봤더니 노숙 손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 회생돼서 주민등록증을 살려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냉면값보다 더 맛있다고 느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귀하다 놔뒀으면 거기서 그러다 죽어요 사람들이 물론 저희가 노숙인들 보다가 돌보던 사람들에게서 자살한 사람들도 경험했어요 끔찍한 경험들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지금 노숙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이었어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세례식이 특별한 날인데 세례식 날 이 노숙인을 어느 날 세례하는 날이 올 것이다 멀지 않았다 1, 2년 내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세례를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상을 갖게 되면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을 향해서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선한 good works 선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한 노숙인은 이가 다 상해가지고요 이러면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자 하나가 치과를 하는데 그 친구를 데려다가 일을 클리를 해주려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해줬어요 그 돈으로 돌리면 임플란트를 어떻게 다 합니까? 노숙인이 다 이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친구도 세례받기 직전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고 움직이라고 하는 데를 따라가게 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해와서 싸우는 거예요 안 해서 에너지 그냥 너 다르고 너 경상도 전라도 어디 어디 이렇게 쪼개져서 넌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건 법이 아니오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지금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제가 노숙 활동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겠어요 그렇겠죠 교사들은 교사대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 대로 그다음에 또 육아 모임 엄마들 모여서 아이를 어떻게 육아 모임도 하고 또 그러다가 공동 육아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청년 리더들이 농초로 내려갔기 때문에 농촌에서 만든 생산품들을 서울로 보내주면 서울에서 그걸 우리가 소비해서 나누고 진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먹고 입고 애 키우고 돈 벌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내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걸 싹 빼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복닥거리는 거야 여기 와서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것도 때 되면 또 거룩한 것도 없어서 싸우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랐던 우리들이 우리를 엮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비전이에요 큰 비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역확 묶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하나만 얘기했죠 제가 먼저 우리가 옛날에는 외인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다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 놀라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를 따라 살 것이고요 이 비전을 모르는 사람은 땅을 따라 살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나는 헛것을 추구했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헛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하나도 남은 게 없구나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만 위에서 내가 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 살고 뭔가 좀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보잘것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살던 사람이 쫙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이런 게 믿음대로 될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얘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패밀리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예요 이 앞에 계신 자매님 여기 빨간 옷이 씹은 자매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도 아버지인데? 그럼 저 자매랑 나랑 무슨 관계예요? 형제자매네 맞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사도바울은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로마서 8장과 갈라데아에서 설파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원래 고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양자도 입양해 주신 거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한마디 하시죠 입양되셨군요 이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성교에서는 믿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먼 것들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 우리는 원래 다 고아여서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가족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형제자매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형제자매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교회의 아주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보다 이 개념이 더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를 나둘목 교회라고만 꼭 부르지 않고 가끔 나둘목 고아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아였는데 고아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 고아원의 원정 선생님이 누굴까요? 아 이거가 얘가 얘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나둘목 고아원이에요 저희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아였는데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우리 나둘목의 원장 선생님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저는 저는 총무쯤 됩니다 총무 그게 고아원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 하나하나는 전부 다 고아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아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아로 살던 우리의 참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망가지고 피폐해진 인생 삐뚤어진 인격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행동을 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아 저렇게 함부로 막 자기 생각만 하고 움직여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어? 이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기 밖에서 얼마나 굴러먹다가 힘들었으면 저게 여기 들어와서 그냥 아직 남아있네 아휴 참 얼마 안됐어 저 사람이 저게 아버지 없이 살다가 저렇게 애가 망가져서 들어왔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죄인을 향한 금위력인 마음이에요 교회에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봐도 나 참 이상해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제 친구가 말하기를 이러더라고 제 친구가 야 형구가 난 교회 안 간다 왜? 그랬더니 야 교회는 왜 위선자들이 모여있냐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모여있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시설을 보면서 맞아 교회에 정말 위선자 너무 많다 그랬더니 그래 너 목격이 힘들지 아 말도 마 하여간 위선자들이 드글드글대 그래서 너도 좀 와야 되겠다 사람은요 모두가 위선자예요 모두가 위선자예요 위선자가 아닌 척하는 그 위선이 더 큰 위선이에요 영적 성숙은요 위선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일정량 위선을 해요 누구나 그런데 영적 성숙하게 되면 이 위선이 좁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트랜스패렛해지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을 말씀하시면 저 양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질문할 필요 없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저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명하게 그게 영적 성숙의 특징이에요 겉과 속이 별로 안 다른 거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아원에서는 서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원장선생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랑을 배우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에게 주시잖아요 희생적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고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고아원에는 이 새로 들어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아원에는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좀 문제예요 오래 있던 애들이 그렇잖아요 고아원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새로 누가 들어오면 형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화장실을 뒤로 일로 좀 와봐 일로 와봐 이지 너 여기서는 말이야 원장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니들 우리말 잘 들어야 된다 알지? 네?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형들이 있는 거야 거기서 형들이 줄을 세우는 거야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총무가 또 이상한 짓을 돼요 총무가 꼭 아버지처럼 행동하고요 아버지의 전권을 위음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막 휘둘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불러드린 고아원이 개판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건 개판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딴 단어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비어이지만 그런 비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운영돼야 될 고아원이 무슨 권력 다툼 장소가 못된 버릇들을 전수시키는 장소 이런 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아원에 오래 들어온 사람은 오래 들어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래 있을수록 뭐 해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고아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 예수님 좀 닮아야 돼 예수님 모습이랑 비슷하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20년 하니까 젊은 사람도 저렇게 지혜롭네 나이 마흔에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저 사람은 영적으로 나에게 스승 같은 사람이다 그런 젊은 영적 스승들도 생기는 거예요 고아원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게 고아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뭐하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신앙생활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한다고 그랬죠? 밖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한다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찾아 섬기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주고 내가 희생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기 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기 내어주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싸우는 거 괜찮아요 싸워야 커요 싸워야 사랑이 더 깊어져요 맞죠? 아이들 키우는데 걔들 못 싸우게 하면 걔네들이 크겠어요? 싸우고 이러면 대도 안 쳐놓고서 또 이렇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화해시키고 맞죠? 교회 안에서는 싸워야 돼요 자꾸 다른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다 부딪히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마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있는 형아들은 어떤 형아들이냐면 그런 거 하면 자식이 아이고 또 이렇게 말을 저렇게 사람은 꼭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냐 제가 언제 크려고 저러냐 제가 저놈 저거 어떻게 다듬어서 좀 이제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저걸 어떡하지 이게 형아들이에요 저 놈 새끼가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된 놈이지 자식이 위아래도 모르고 자식이 댐벼 확 박살을 내버려 이걸 이게 잘못된 고아원의 특징이에요 좋은 고아원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니까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사랑을 모를 뻔했다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3장 16절만 잘만 붙잡으면 한국 교회에 산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대부분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보라고 그제서야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거기까지 가긴 너무 힘들지만 그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알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알았잖아 고원 아버지 원정 아버지 때문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저 이상해 보여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큰 교회를 가보면 그런 걸 보고 목사람들은 부러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렇게 사람도 모아놓고서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쫙 몰려 들어왔다가 옆사람에게 인사도 안 하고 쫙 나가요 끝나면 큰 교회 가서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왔는데 이 형제자매들인데 어떻게 형제자매들 인사도 안 하고 가 그리고 형제자매들인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혼자만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서 설교만 줘면 돼 그리고 설교는 좀 짧아야 돼 주차장은 좀 편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기독교가 소비 종교 소비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어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이 상품을 주나 보고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목사는 그걸 그렇게 하고요 성도들은 그걸 찾아다니고요 그래서 목사는 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자꾸 나오나 그래가지고 한번 나갔어요 그랬더니 고은원씨가 저한테 뭐 얘기해서 목사님 교회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한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아주 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의자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주차장을 어떻게 할까 편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목사님 이렇게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교회가 성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고은원씨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예요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때문에 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 이거 내가 하는 일이지 이거 옛날에 한 아버지 모를 때 밖에서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네 어? 이거 큰일 나겠네 아버지한테 혼나겠네 불편하게 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면에서는 교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만 세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집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세상을 쫓는 그리고 와서 정신적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때거지로 모아놓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아니에요 집단이죠 종교 집단이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큰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한국에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그 대형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 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편하게 품고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형아들이 교회가 먼저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한 사람들이 얘야 그러면 안 돼 이제 너 고원 밖에서 거짓말해야 살았지 고원 안에 들으면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면 네 인격이 망가져 그러지 마 또 화 많이 내고 분노 막 터뜨리고 살았지 근데 이제 그 분노를 주님 앞에서 좀 해결해라 네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그 분노 터뜨리면서 살겠니 분노를 해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단다 분노 해결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모이냐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데 가정교회를 왜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정교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정교회는 일곱 여덟 명 많으면 열두 명 정도 사람들이 매주 따로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휴 바쁜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요 바빠서 못할 거면 아예 반드죠 뭐 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 일은 못하겠대요 이민교회에 와서 이거 힘들대요 나중에 이민 저쪽에 안 가실 거예요 그 나라로 이민 안 가실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들로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울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빠요 그죠 금요일날 밤에 모이고 보통 금요일 토요일날 모이는데요 그럼 일곱 여덟시에 모여요 그럼 일곱시에 모여서 밥 먹고요 보통 한 여덟시 아니 여덟시 반 정도까지 밥 먹어요 그럼 여덟시 반서부터 예배드리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 가지고 쇼어링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뭐 끝난 후 커피도 마시고 그럼 보통 열한시 열두시 돼요 금요일날 열두시 정도까지 시간을 다 버려요 그런 교회가 한 70개 돼요 지금 저희 교회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공동체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 교회예요 거기서 서로 사랑해요 서로 다르고 부대끼는 사람들끼리 그래야 부대끼지 100명 모였는데 뭐가 부대끼예요 하고 다니는 게 마음이 안 든 거지 한 7, 8명, 10명 모여서 거기서 부대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거기서 사람들이 또 떠나요 싸우고 떠나 할 수 없어요 그거 배우는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사람 모르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목사님 목사님 교회 사역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월급 받는 사람이 하여간 파트타임 하프타임까지 다 합쳐서 한 20명 되고요 월급 안 받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명 되죠 100명이나 사역자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럼 교회는 한 1만 명쯤 돼요? 아닌데 주일날 한 900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0명이 뭐 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6, 7명씩 다 돌봐요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업예배, 돌예배 그런 거 안 가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데 가서 축복해줘야 복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복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더 잘하세요 목사가 그거 쫓아다니면 언제 설교 준비해요? 언제 세상을 읽어요? 언제 세상을 분석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될지 언제 공부해요?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 대단해요 한 형제가 파사났는데요 그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7, 8명이 붙어요 금융정문가가 붙고요 정신의학자가 붙고요 목자가 붙고요 치고내 만났는데 우리 팀을 해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붙어서 도와줘요 그런데 목자가 얘가 일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보려고 이틀 동안 가서 같이 일했대요 이 사람 전문가예요 컨설턴트예요 그런데 자기를 다 내버려두고 이틀 동안 가서 이 사람 일하는 걸 보고선 네가 일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가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정말 가족이라니까 그건 믿으세요? 안 믿는다니까 많은 교회에서 안 믿어요 가족끼리 싸웠다고 그냥 나가요? 그렇게 쉽게 쉽게 떠나요? 가족은 싸워도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숙하잖아요 부부가 만약에 싸워가지고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지면 도대체 살아남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부부들 한번 얼마나 더 많이 싸웠나 서로 한번 대볼까요? 우리? 얼마나 많이 싸우세요? 그런데 왜 못 헤어져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가 좀 다듬어지잖아요 물론 싸우면서도 조금 더 안 다듬어지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그냥 자기 길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 그런 분들 보면 싸우고 얻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듬어집니다 교회는 그런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 저는 뭐 우리 사역자들하고 많이 부딪혀요 저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사역자들한테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하라고 그래요 싸우고 댐비고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데 좀 댐비면 어때요? 너무 심하게 댐비면 그땐 제가 좀 뭐라고 그러죠? 야 그건 좀 너무하다 아니 그런 게 교회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지난 상반 6개월만 하더라도 아예 몇 번씩 메이저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몇 번씩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풀면 돼요 자꾸 왜? 우린 다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점 내부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려는 방식에 있어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싸우는 걸 안 무서워해요 싸우는 걸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논쟁하고 그러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격 못한 것도 알게 되고 아 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 마음 많이 아프게 하는구나 배우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해주고 아 좀 그렇게 말하지 마 왜 말을 그렇게 꼭 그렇게 해서 문제를 두드러지게 만들어 이런 걸 배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교회가 돼 있고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예요 너무 교회라고 한 걸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1년에 2번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예배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2번은 마을 교회들이 모인 게 마을인데 9개의 마을이 있는데 9개의 마을이 예배를 따로 드려요 주일 예배는 가정교회 안 속한 사람만 제가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한 200명 돼요 그 사람들 교회 새로 오신 분이나 가정교회에서 나가서 좀 쉬고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모아서 따로 예배드리고 청년들은 아직 가정교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드려요 나머지 분들은 다 9개가 따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네들이 예배 준비해서 자기네들 가운데서 평신도가 설교하기도 하고 또 평신도란 말도 안 써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 중에서 어떤 데 여자가 설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초청해서 사역자들이 설교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예배를 해요 어떤 가정교회는 어떤 마을은 아예 토요일날 떠나요 여행을 같이 그래서 1박 MT를 해요 수련을 그래서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앙상으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같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점점 어떤 생각 제가 고민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공동체가 되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모여 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금 때문에 자꾸 쫓겨다니거든요 공동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서민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원두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교회 지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그럼 우리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누가 어려운지 알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교회에다 지정금을 해요 우리 김형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돈을 써주십시오 그럼 그 돈을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서 수수료를 떼지 않고 그 전액을 그 가족에게 갖다 줘요 사실 좀 떼야 되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가 1년 예산이 14억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집행된 걸 보니까 1억 1억 3천 정도가 지정금으로 돌아갔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억 한 달에 천만 원 정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거기 가정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약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얼추 계산하면 그냥 평균 내면 한 사람이 2만 원씩 받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 교회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거의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안 되지만 거의 10분의 1 가까운 돈이 성도들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리고 황금이 가요 깜짝깜짝 놀라죠 누가 보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때때로는 감사 카드를 써서 교회에 보내요 그럼 교회는 그걸 갖다가 헌금 한 사람에게 줘요 누가 이렇게 돈을 주면 받은 사람은 늘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껄끄럽잖아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못해 그때 돈 받아서 그죠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이런 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귀해요 저는 이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지정한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적지 않은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서민들이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지나간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뭐 실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늙어가지고 다 우리가 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늙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제 양로원 가야 되는데 그동안 벌어놨던 재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 양로원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양로원 가서 이제 생애를 그렇게 마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같이 늙어서 죽자 그럴 수 있는 실버 커뮤니티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지금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생각은 했어요 납골당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수목장 납골당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냥 농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족이다며 우리 진짜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진짜 믿으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막 나온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서 22절이에요 이게 길어서 야 여기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참 석절을 어떻게 하실까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석절의 한마디는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분명한 기초를 가진 공동체예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잖아요 모퉁이 돌은 겸손한 돌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은 유대당에서는 모퉁이 돌 코노스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돌들을 세워서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요 이 코노스톤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돌이에요 이 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져요 모퉁이 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핵심 기초세요 예수님이 빠지면 이 집은 무너져요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가족은 없어져요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집이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재미있는 것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고하실 초서가 되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냐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지생령이에요 이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뭘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 이 본문을 공부하고서는 제가 그 감격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서로 벽돌이 쌓아지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입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입주하신다고요 그래서 게시록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올 때 그게 바로 교회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하실 초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쪼개고 자꾸 나가고 이러는 거 참 뭘 몰라서 그런다니까 같이 지어져서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같이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리냐고 서로를 가족이어서도 버리지 못하고요 하나의 나라 백성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이건 건물의 이미지는 벽돌과 벽돌은 빼면 건물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을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그래서 이 성전의 이미지는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임할 것이다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함께 지어져 가며 살아가자 그런 꿈을 갖는 게 이 성전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할 만큼 교회는 쉬운 데가 아니에요 직장 따라서 교회 옮기고 이럴 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 걸 생각해서 그 근처에서 직장 얻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마지막 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돈만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여기 버리고 저도 딴 데 가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렇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목사님이 여기서 저기로 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목사님이든 성도이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교회가 뭔지 알았냐 너희들이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세운 교회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격해서 여기 보면 You are being built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ing built together into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being built together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는 에베소스 2장 20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하나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나중에 그 교회가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딴 교회가 멀지해서 그 교회는 사라지긴 했지만 New Community Church of Chicago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는 웹사이트 이런 거 없을 때고요 전 이메일이 막 나왔을 때예요 그 이메일 저희 교회의 주소가 뭐였냐면 EPH222였어요 에베소스 2장 22절 at AOL.com 이랬어요 에베소스 2장 22절이 저한테 비전을 줬어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하시는 거냐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세상 힘든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 안 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빠져버리면 현세에 복주고 현세에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모인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약해 빠진 베이비시팅하는 젖먹이들만 모아놓는 보육원이 되어버리는 거지 교회가 교회는 그 마지막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용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야 우리 끝까지 가자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이들이요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다 갔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좀 실수를 했어 내가 내가 젊을 때였으면 더 잘 알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버님 늘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전 전주까지 교회 나오셨어요 거의 잘 못 움직이시는 상황까지 마지막까지 예배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 오셔도 돼 너무 그렇게 힘드신데 안 오셔도 돼 아버지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다 왜요 아버지 난 젊을 때 저렇게 신앙생활 못했다 난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귀하다 내가 이 마지막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게 마지막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들이 참 귀하다 나보다 낫다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존경받으셨어요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꿈이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에 대한 꿈이 있어서 말씀은 좀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지를 나눌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지 못한가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제가 뭘 느꼈다고 말씀드렸죠 나이가라 폭포에 대해서 듣는 것과 그 떨어지는 그 물 그 괭음 앞에 서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를 경험하는 것과 그냥 얘기를 듣는 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또 다시 저에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아주 본질적인 진리를 다시 들으셨어요 어제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젯밤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그 개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게 만드신 바인데 그 만드신 바는 우리 하나하나가 걸작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디자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냥 이렇게 개념 잡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지만 어떤 교회에선 되더란 말이죠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열매도 생기고 아름다움도 있고 기쁨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목사가 한 번 한 말로 듣고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서 2장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얘기를 자세하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게 진짠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만한 진리인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저는 보금교회가 보금교회로 살아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힘들 거라고 믿어요 죄송해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 내보내야 되냐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뭉치셔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뭉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잘 따르지 않는 성도들 어쩌면 교회에는 와있지만 고아원에는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이 고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그러면 교회들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제도로 하는 거 아니고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르친 말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겸손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나요 늘 그래 왔어요 지난 2천 년 동안 늘 그랬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늘 그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이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거기서 회복의 일들이 늘 일어났어요 저는 보급교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제 사랑하는 형제에게 너 나가!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네가 나가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형편무인지경이 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에도 좀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좀 기 좀 세워주고 얘네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밀어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좀 삼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스 2장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퍼뜨리게 돼요 그러면 늘 교회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럽에 가보면 높게 서 있는 교회 예배당 그 속에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아무도 신자가 없는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로 나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야 니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한 교회가 살았다 고맙다 내 이름으로 세웠던 그 교회를 니가 살렸구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번 이틀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좀 묵직하게 와 닿은 어떤 새겨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시간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분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떨어지는 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가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누룩이 가로 섬화를 풋풀하게 오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 이 척박한 이민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교회를 살려주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민교회 다시 살아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저도 살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